너 또 뭐야 임마! 아니 아니 너 또 뭐해요 자 일단 일단 이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야겠군요 아까 여기서 그 하피가 뛰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땅인데 집터가 그럼 어디야? 너 또 뭐야 임마 아니 아니 너 또 뭐해요 빨리 뛰어 임마 돌연변이 잡자 얘들아 돌연변이 잡아 아 아 혼자가 아니었어 뭐야 야 뭐야 이건 또 내 생각에는 그러면 레인저가 이쪽을 가구요 스나가 여기쪽으로 가서 하피를 잡습니다 저쪽에서 가운데쪽으로 넘어온 하피 한두 마리는 괜찮구요 그리고 나서 레인저를 살짝 옆으로 뻗쳐가지고 퍼트려서 소음은 최소화를 시켜줍니다 대부분 저런건 높은 확률로 발리스타야 저쪽으로 뭐야 뭐야 자 천천히 하면 된다 천천히 하면 되고 이 아래쪽을 내려가서 레인저로 아래쪽을 좀 살짝 정리를 해줘서 아래에 있는 발리스타까지 수리를 해주는게 하나의 방법인거 같고 여기 아래에 있는 발리스타를 수리해줘 아마 여기는 발리가 두개일거 같았는데 두개가 맞군요 그러면 두개니까 발리 두개한테 믿고 레인저도 뺍니다 는 쓰읍 어어 이 아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망했어 발리 곧 하나 썩어요 발리 한대로는 못 막아입 자 내가 걱정하고 있던게 이거야 저 돌연변이는 어떻게 해 . . 형님들 형님들 조용히 보고있어봐요 인마 유화 외치지마 인마 흐흐흫 야 누가 봐도 지금 그각 아니니까 유화하지마 그각 지금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양각의 맵이네요 양각의 맵이야 양각의 맵 양각을 어떻게 하라구요 양각을 으응 일단 이 안을 먼저 들어가보자고 실수한거 같구만 실수한거 갈듯엔 어떻게 하면 된다? 레인저는 안으로 한 마리가 뛴다 자 요거까지만 잘해줘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를 헤어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긴 애들을 한 번도 안쪽으로 끌고 가지 이렇게 레인저를 한 마리 딱 끌고 가주면서 여기를 벽을 이렇게 딱 지워주면은 되고 그럼 여기가 뭐야 야 이 안에 뭘 넣어놓은거야 일손이 올라가주기 위해서 끝에 있는 발리를 하나 부셔주고 여기로 발리가 하나 올라갑니다 니네들 너무 벽 쪽으로 붙어서 가면 안돼 음 제 한계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한계를 넘지 못해서 그렇게 된거야 10시냐 2시냐 인데 아니 2시 쪽은 돌연맨이 땜에 뭘까요 아니 아니 야 봐봐 38일에 갑자기 고급전비 5천마리가 많이 되냐고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조금 곤란한데요 아니 개똥맵이잖아 이거 그냥 똥맵이 아니라 개똥맵이잖아 이거 야 이딴 맵을 어떻게 하냐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만드는 놈이씨 아이 이 맵은 안해요 못해요